지금 시작합니다. 포탈에 그냥 나돌아다니는 컨텐츠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중요한 기사도 포탈에 뜨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텔레비전은 95에서 85, 10% 정도 떨어졌고 가장 드라마틱한 게 19.5였던 모바일 사용이 단말기와 망이 좋아지면서 80.8. 2018년에 이렇다는 건데 거의 지금 99%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 20대, 30대는 99%입니다. 이게 60, 70대가 한 60% 정도로 낮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론 주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100% 모바일로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극기 모욕부대 모바일, 특히 유튜브에서 돌풍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태극기 부대가 옛날이랑 달라요. 주말에 나가보면 태극기 모욕부대에 참가하시는 분들 옛날에 비해서 더 조직적이 많아졌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홍카콜라? 하루에 4만 명, 5만 명이 이렇게 가입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 민주개혁 진영, 촛불 세력의 유튜브 전선은 대단히 약합니다, 현재. 그나마 고발 뉴스방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가지고 12만 4천 명 막 넘어섰는데 상당히 더디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차 3차 말씀드리지만 구독 중이어야 되고요. 단순히 종만 있으면 안 되고 종에 삿갓이 이렇게 있어야 업로드와 동시에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셀프 징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 보도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셀프 징계, 사법부가 자기들 스스로 내린 셀프 징계는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선 그렇게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개돼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증이 하나인 적어도 사법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이 본질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법농단 피해자인데 수원지법의 차성한 판사가 저렇게 솜방망이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관 탄핵을 위한 아고라 청원을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판사 본인이. 그래서 페북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제안했어요. 이게 뭐냐면 법관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라면. 그런데 그냥은 못하고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청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관 탄핵을 하고 싶은데 혹시 아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아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 나는 판사라서 특정 국회의원을 찝어서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제기할 경우에 또 정치적으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우리가 국민들이 아는 국회의원들 주변에 이 뜻과 함께하는 청원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고라 올렸어요. 어떡하죠? 별로 관심을 못 끌고 있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이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언론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작은 출발이지만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고라 청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바. 삼바 회계 조작. 삼성바이오 사기 회계 사건. 한겨레와 경향 중 누가 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나? 이렇게 이른바 양대 진보지를 경쟁시키는 그런 기사예요. 저거 재미있습니다. 4조 5천억 규모의 고의 사기 회계가 드러났지만 상장 폐지는 면함. 삼바. 신문에서 가물콩나듯 합니다. 거의 기사가 없어요. 신문이 광고에 특히 삼성.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 물량이 많은 삼성. 광고에 예속돼 있다는 얘기인데 한겨레와 경향에 그동안 관련 보도.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20일 동안 한겨레와 경향 12개 대 7개. 한겨레가 훨씬 많이 있었군요. 그리고 논조도 훨씬 더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는 고의 분식에 대한 면제부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사설. 한겨레의 반면에 경향은 조금 스탠스가 어중간한 그런 사설. 비판적이긴 하지만 오해에 살만한 그런 사설을 썼다. 뭐 이런 얘기네요. 삼바 스모킹건 회계사 제보를 기다린다. 이렇게 사고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했고 단독회사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용 경영승계에 제1모직과 삼성물산 이상한 합병. 분식회계를 통한 이상한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재용을 위해서.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어요. 여태까지. 미전실 간부와 제1모직 간의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뭐 그런 등등 다 한겨레가 보도한 것인데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삼바 분식회계 때 미래전략실 임원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전실과의 이메일 연락뿐만이 아니라 미전실 임원이 아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삼바 고위 분식회계와 상장 준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삼성그룹 미전실 옛날 구조본 그러니까 어전회의지 어전회의. 삼성 왕가의 어전회의. 미전실 구조본. 고위 임원이 삼바 내부 감사를 맡고 있었대. 겸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미전실로 쪽지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미전실 고위 임원이 삼바 내부 감사를 맡으면서 분식회계를 현장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누군가 봤더니 김용관 현재 삼성전자 부사장인데 2014년 10월에 삼바와 삼성 FBS 감사가 됐대. 상장하기 전이죠. 삼바 임원들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회계장부. 제일 중요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거. 감사하는 것이 역할이야. 그럼 딱이네. 그렇죠. 그런데 2016년 8월까지 삼바 감사를 겸임했는데 미전실 전략팀 임원이면서 그럼 이게 다 종료된 거 아니야. 범행이. 2014년 10월부터 16년 8월까지니까. 딱 그 기간이 겹치네요. 김부사장이 삼바 감사를 맡은 시기는 삼바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한 시기와 겹친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기사를 한겨레가 썼습니다. 한겨레 경향. 일단 삼바 보도 관련해선 한겨레 완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때문에 또 경향신문에 대해서 애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강진구 노동전문기자. 노동전문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까지 땄어. 이 양반은.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당장 내년부터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대요.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는데 경향신문만 이걸 문제를 삼아서 기사를 크게 썼어요.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이를테면 내가 지금 157만 원 받고 있어. 월급을. 거기다가 연간 300%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면 내년에 최저시급이 10.8% 인상될 경우에 최소한 전체임금이 257만 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 개정시행규칙에 맞춰서 사용자가 상여금 산정기준을 연간 300%가 아닌 300%를 쪼개서 매월 25%로 변경한 뒤에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연봉이 올해랑 똑같아진다. 다시 말하면 257만 원이 사라진다. 손해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최저시급 인상률이 낮으면 이거보다 그러면 더 임금이 내년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KBS인데요. 13.2%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죠. 시청률. 자, 강릉 펜션으로 역시 문을 열었는데 사고 펜션 무자격자가 보일러 시공했다. 결국 이것도 돈 때문이라는 거죠. 싸니까. 학생 한 명 내일쯤 퇴원한대요. 아,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른 애들은요. 의식 찾자마자 친구 생사부터 묻는 게 친구죠. 돈 없는 대선거 희생자 조롱, 경찰 내사 착수했다. 아, 정말 심각하더군요. 어느 정도냐면은 워마드 이용자들, 피해자들이 남성임을 착안해서 막 조롱하는 거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워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진보 매체들이 가졌었는데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이런 말씀을 올리셨네요. 워마드 게시판에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찬변을 겪은 대선거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들은 햇님 복권과 문재양 탄핵을 위한 좋은 인신 공양이다. 제가 읽기가 좀 고통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태에 빠진 여섯 마리는 깨어나도 평생 장애일 거니 의료비 충대지 말고 그냥 재기, 재기는 자살이라는 거죠. 재기해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능둥, 악귀 나찰도 감히 따를 수 없는 극악한 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신세대 여성운동의 본진이라며 워마드를 극력 두둔했던 이른바 진보 언론들. 이번엔 워마드가 왜 저렇게 극악해졌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기사를 준비하겠죠. 또 저들의 폭력성을 이해하자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전우용 씨는 저들에게 얼마든지 극악해줘도 좋다고 부채긴 배우 세력이 이른바 진보 언론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품성을 악귀와 나찰 수준으로 타락시켜서 진보하는 사람의 세상은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태고 싶어요. 마틴 루터 킹, 흑인으로 태어나서 미국 남부에서 자라났습니다. 목사의 아드였고 아주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흑인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개돼지 취급을 받죠. 젊은 시절의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곳에서 그야말로 흑인의 인권운동을 혁신적으로 신장하는 싸움. 폭력으로 말콤엑스처럼 백인 세상을 뒤집자라고 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은 당당하게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 백인들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루었죠. 그분이 가장 투쟁의 현장에서 인용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바로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어로 증어를 몰아낼 수는 없다.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제가 20여 년을 고발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고발을 하나? 많은 자성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만든 제 개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다 이런 걸 써놨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발한다. 고발기자로 시작해서 고발기자로 끝나는 그냥 한구 여의란 처음이랑 끝이 같은 그런 기자가 돼보고 싶었어요. 얼굴 좀 알린다고 떴다고 해서 정치권으로 자기를 팔거나 그런 기자 말고 처음 초심 그대로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고발하는 고발기자가 되겠다.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발은 사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고발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워마드가 초발의 폭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보 언론 진영에서 용인됐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일배들의 미러링 전략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됐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여기서 반성 지점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우. 수사 거래 정황이 확인됐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김태우가 경찰의 지인의 뇌물 사건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김 수사관이 경찰청 방문에 앞서서 수사 거래 허걱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대요. 뭔 소리입니까? 그런가 하면 검찰 고위 간부와 접촉도 시도했대. 뭐야 그냥 단순히 자기가 생산한 첩보니까 그 후속 조치를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수사 거래를 시도하고 관련된 고위 간부와 접촉도 시도했다면 이건 문제네요. 자기 지인인 건설업자 최 씨가 뇌물 사건 피의자로 바로 옆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정도가 아니네요. 바로 옆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그때 특수수사과를 딱 찾아가. 특수수사과 조사실, 특수수사과 무슨 자무실 있었겠죠. 같은 층에 딱 들어가. 그래서 이제 사건 내역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게 문제의 시작인데 수사 거래 시도한 정황은 휴대전화에서 최 씨랑 김 수사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됐대요. 아 이거는 김 수사관이 녹음한 거네. 최 씨랑 통화를. 이런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요. 기자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나중에 협박당할까 봐 최 씨한테 또는 최 씨한테 이걸 상대로 뭔가 요구하려고 뭐 그런 꿈꾼기가 있을 경우에 대개 사인들이 녹음을 하죠. 통화를. 그런데 그때 최 씨가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하자. 알겠다. 뭐 이렇게 했대요. 경찰 쪽과 딜을 하자. 경찰이 최 씨를 압박하던 시기인데 수사 거래를 모여한 정황이라는 거죠. 이런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통화 이후에 최 씨 사건을 총괄하는 경찰 고위관부와 접촉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저녁 자리까지 잡았어. 딜 하려고. 그런데 그 경찰 고위관부가 김 수사관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듣고 아 저거 문제 있는 친구야. 김태호 안 돼. 해서 약속을 취소했대요. 저도 이런 적 되게 많아요. 취재와 관련된 사람이. 불쑥 끼는 자리. 실제로 모르고 나가서 함정에 빠지기도 했죠. 이른바 태형 핸드백 로비 사건. 제가 태형 저희가 막 고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앵커 신모 씨가 이 사람은 이미 로비에 노란한 사람이죠. 싫다는데 다른 이유로 딱 저녁 자리를 마련했는데 태형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내부 고발을 했죠. 핸드백 돌려주고 덕분에 왕따 됐지만.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피한 거야. 경찰 고위 간부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브로커의 의혹이 짙은데 이걸 가지고 한국당 일 안 하고 어깃장 놓는 전문가 당장 해체돼도 모자란 판에 총공세. 임종석 조국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어. 이런 거를 왜 뉴스를 다뤄주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뉴스를 다뤄주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국회에 나가 있으니까 뭔가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국회로 기자들이 나가 있으니까. 저는 그 기자들이 현장으로 거리로 더 많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따위 쓸데없는 의미 없는 기사잖아요. 동시에 KBS 같은 경우에 시청률은 국민한테 받지만 조정을 여야에 의해서 당한단 말이에요.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 기본적으로 사장이 되려면 정치권이 어프로브 해야 되니까.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여야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춰서 기계적 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 기사를 계속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기사 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 3.9인데요. 강릉 펜션 참사로 역시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꼭지인데 둘 다 단독이에요. 여하튼 안전과 관련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격 찍어줬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컨터브로 운전 떼놓은 택시기사들 대규모 집회했는데 카풀을 반대한다. 하나 둘 셋 셋 꼭지로 근데 이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매체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유치원 3법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 처음부터 잊지 않았죠. 우리는 그죠? 유치원 원장들 쪽과 한 표잖아요. 사실상. 뭐가 어려워요. 한 표지. 그럼 당연히 박용진의 유치원 3법 무산되기 하는 게 목표지. 이 친구들의. 당연한 거죠. 이제 와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한국당이 끝내 유치원 3법 반대기를 선택한 것 같다. 뭐가 끝내야. 그럴 줄 알았는데. 반비당과 협의해서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다. 근데 봤더니 신속안건으로 처리되는 게 패스트트랙인데 330일 안에. 330일 지나야 상정되는 거야. 참네. 그런가 하면 MBC에서 전두환 연희동 자택 첫 수색. TV병풍. 압류 딱지 붙였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썼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단독으로 포착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린 사안인데 많은 언론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져다 써라. 진실은 나눠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 무료로 다 나눠줬습니다. 어제 많은 언론사에. 근데 조건이 우리는 힘없고 작은 대한매체인이 우리 구독자, 후원자를 위해서 자막을 좀 내달라. 그리고 기사 안에다가 고발뉴스, 뉴스방의 영상이다. 이거를 표시해달라. 자막 그리고 기사 멘트. 그렇게 요구했어요. 실제로 지난번 양진호 때도 뉴스타파, 그리고 셜록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기사와 영상 자막으로. 근데 MBC 그냥 잘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멘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사 멘트가. 그런 거 하면 자막이 있었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구석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너무 이렇게 작게. 더구나 그것도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구석에다 저렇게 박아놨어요. 이거는 대한매체 고발뉴스 너무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며칠 동안 잠복하고 많은 고발뉴스 피리들, 기자들이 합심해서 현장을 촬영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사 간에도 이러는데 이런 우리 민중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MBC에서 관련된 분들의 시각으로는 이런 작은 하나의 사안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보세요. 채널A. 저희 그림을 쓰겠다고 연락와서 똑같이 MBC에다가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이 얘기해줬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잠시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이 포착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압류를 하는 그 현장 화면입니다. 저희가 고발뉴스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셨죠? 자막은 물론이고 멘트를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무서웠나 봅니다만 그러면 MBC는 저희가 우스워 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최소한의 염치, 부끄러움, 두려움으로 아는 그런 마음이 조금 아쉽네요. SBS 4.4 상당히 낮아요. 큐시트 보니까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기사, 국회의학, 대규모 집회로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 상생회만한 손님 뺏기 이건 좀 얌체더라고 택시 총파업 시작되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이용자 모두에게 3만원 할인 쿠폰 빠밤 한쪽에서는 생존권 문제니까 생업을 걸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 잘됐네 3만원 쿠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건 진짜 장사치들이 하는 거죠. 물론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양자간에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마케팅하면 감동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카카오 너희들이 좋아서 이걸 쓰는 게 아니잖아. 택시가 미워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 시민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다만 인간적으로 감동적으로 이 산업교체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길 원해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 매도하면 안 됩니다. 쏘카도 하루 차량 대여를 80% 이상 낮춰주는 마케팅 했었대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 가는 택시들로 고속도로 꽉꽉 막혀 택시 사라진 도심 차로 점거 행진에 퇴근길 정체 극심 SBS는 그냥 수박 거탈기 하는 거예요. 대규모 집회 모였다 전국에 몸살이다 퇴근길 정체가 심하다 교통방송이잖아요. 지금 대타역 가능할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PP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김호준 뉴스공장 나와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인택시가 12시간 일하는데 노동시간은 5시간만 인정해. 나머지는 사납금 내고 남는 거 가져간 시스템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데 사납금 내고 남는 거 가져가. 사납금 못 채우면 너는 네 돈 박아내. 이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택시 회사를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노동자는 노동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본질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어느 언론도 제기 안 해요. 자 서울의 경우 사납금이 13만 5천원이래요. 제가 사납금 한 5만원 할 때 주로 택시를 많이 탔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참 13만 5천원이나 된대요. 그러면 12시간 일하고 215만원 받는데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야. 사납금을 다 채웠다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 카풀 때문에 노동자 처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노동자 처우가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어우 얄밀어. 나경원 택시단체 앞에서 동지 여러분 투쟁! 막 한국당 의원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경원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 당은 택시 기사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현재 카풀을 허용하는 현행 법이 박그레트 통과된 거 아닙니까? 나경원 당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 안 해줘. 그렇게 계속 사기치는 거야. 국민 상대로. 언론이 언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기의 방조 언론의 입장에서 사기의 방조한다는 건 사기 공범의 다름 아닙니다. 에이 SBS 뉴스 그만 보랍니다. 이건 볼까? 공공사업에 정규직 쓰라고 했더니 반풀이 계약서 두 개 쓴데요. 하나는 그냥 정규직 근로계약서 쓰고 위임계약서라고 하는 일종의 프리계약을 해가지고 짠 18년 9월부터 19년 5월까지로 한다고 하면 이게 우선되어 버리는 거야.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거 빨리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오공 때 큰손 장영자라고 있었죠. 출소 후 또 사기했대요. 네 번째 구속됐다는데 남편이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인데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장영자. 그래서 7천억대 무려 엄 사기를 쳐. 상대가 은행장 포함해서 유수한 기업인들 관련되어 있는데 다 2년 만에 그리고 또 6년 만에 계속 사기를 쳐.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또 쳤대요. 사기는 반복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JTBC 5.3 토분 역시 강릉 펜션 참사 하나 둘 셋 그리고 택시 하나 그런데 재미있는 게 쇼트트랙 폭력 미투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초등학생을 아이스 학기체로 때려가지고 헬멧이 깨지는 사건도 있었대요. 이거는 스포츠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 우리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죽이는 관행은 더 이상 허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김태우 사건이 서울지검에서 배당됐는데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압수수색이 시작됐대요. 김태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조선일보가 연일 쓰고 있어요. 이른바 인용보도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딱 따옴표에 가둬가지고 제목으로 딱 씁니다. 김부선 할 때 이런 식으로 팔아먹었잖아요. 신문들이 신문지를 정말 안 되네요. 김태우한테 또 그래. 공통의 목적은 뭐예요? 현 정부를 흔드는 거. 김부선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김부선 때도 조선일보 등이 앞장서서 커테이션 마크 안에 자기들 양심을 가두는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고발뉴스는 묻습니다. 그 사람 공익 제보자입니까? 공익 제보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커테이션을 일방적으로 해서 하지 않죠. 팩트 확인을 하죠. 그런데 마치 조선일보 그리고 SBS 또 sometimes KBS는 마치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그 예우를 갖추면서 그 무게감을 주면서 공론을 분열시키는 보도에 열리라고 있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